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보한다! 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슈다의 송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렇게 박수치면서 활기차게 시작한 게 얼마 만인지 정말 바람잘날 없는 요즘이어서 오늘도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 모셨습니다. 김원시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연말인데 연말 분위기를 낼 수 없을 만큼 화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또 이슈가 된 소식이 있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파격수다에서 나눠볼 얘기는 요즘 가장 핫한 얘기입니다. 빈곤 포르노. 지난 1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해외 순방이 있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캄보디아의 의료시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동들과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배포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행위가 전형적인 빈곤 포르노다라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식적인 지적이 논란이 됐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캄보디아에서 의료시설 방문해가지고 사진 올렸을 때 빈곤 포르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건 문제가 되겠구나 나도 생각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방송을 달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 의원님이 먼저 이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장경태 의원. 그런데 관건은 그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주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힘당 의원들의 반응에 놀란 것이죠. 특히나 야 이 빈곤 포르노라는 말을 처음에 쓴 사람들의 의도에 딱 걸려들었구나. 왜냐하면 빈곤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뒤에 포르노에 초점을 맞추는 게 걸려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야 여기 이렇게 아직도 걸려드는 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연구인에게 어떻게 그 빈곤 포르노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해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연구인의 빈곤 포르노를 했을 때 그 방점인 결국에는 포르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간단한 수식이거든요. 포르노에다가 빈곤이 붙었기 때문에 포르노무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이 빈곤을 포르노처럼 활용했다. 그렇죠. 그 다른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도대체 어디에 우리 한국의 좋은 컨텐츠 중에 하나가 먹방이 있는데 먹방을 외국에서는 다 푸드 포르노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게 뭐냐면 너무 적나라하게 많이 먹고 특히 먹는 모습만 보여줘요. 그렇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방을 푸드 포르노라고 불렀고 그래서 너무 많이 먹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 중국에서는 한국 먹방을 금지시키게 됐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폭식을 조장하고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는 환경문제까지 일으킨다. 그렇지. 라고 해서 먹방을 푸드 포르노라고 불러서 금지시켰어요. 그러면 그 먹방을 보면서 무슨 성해물을 떠올립니까? 그거는 변태죠. 변태도 그런 변태가 어디 있어. 저조차도 이 단어는 이전에 논문이나 이런 데서 봤던 단어인데 그렇죠. 놀랍게도 이 단어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자기가 늘 집에서 들어보시는 포르노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나 봐. 포르노의 장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나 봐. 가난한 사람과 찍는 포르노라고 생각했나?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뭐 빈곤지약에서 벌어지고 하니까? 너무 충격적인데 이 단어가 이미 다른 매체에서도 정리를 했지만 실제로 81년부터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죠. 그럼요. 지금 우리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논란을 살펴볼 때 냉정하게 정리해서 따져봐야 될 것이 우선 첫 번째가 이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맥락에서 봐서 이런 지적들이 근거가 있는가 이걸 따지면 심플하게 끝나는 거잖아요. 이 단어는 이미 1981년에 덴마크 인권운동가 요르겐 리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 많은 특히 서구의 이런 자선을 갖다가 강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형태의 잘못된 관행들을 비판할 때 많이 사용됐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지만 왜냐하면 나는 퀸의 팬이니까 라이브 에이드라고 하는 거대한 공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퀸이 얼마나 멋지게 돈을 뽑아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퀸의 음악들이 나올 때 기아선상에 있는 아동들의 끔찍한 모습들이 같이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빈곤 포르노라고 비판을 갖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그 말뜻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걸 문제 제기하는 것도 광범위하게 하나에 퍼져 있고 심지어 실제로 지금 현재 한국의 활동가들도 이 문제를 서명을 받으면서 규탄해야 된다고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제가 16,008번째 동의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국회의원들의 성희롱이다, 성범죄다 이런 식의 공격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비상식적인 거죠. 사실 여기에 여성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명부인이 이런 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왜 그런 단어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성을 거기다 개입시킨 거거든요. 이거는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고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현상에 대해서 지칭하는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미 1980년대부터 문제가 많다고 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어디 다락방 공주 같아. 왜냐하면 다락방에서 옛날 잡지나 책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드리 헷번에 옛날 그 활약상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꿈을 키워. 나도 언젠가는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해서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에서 나왔어. 이제 할 기회가 됐어. 해. 그런데 이미 그거는 1980년대한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져 있어요. 지금 퍼레이드로 계속 나오는 것 같은 중에 하나가 이번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뉴스톱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팩트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다 팩트라고 확인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입사 시험 등을 보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상식 책들 있잖아요. 다이제스트 돼가지고 거의 개념이 짧게 짧게 나와 있는 그런 책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가르쳐서 상식 사전 상식 백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일반 상식. 네. 일반 상식 그래서. 그거 공부하잖아요. 언론고시 볼 때 그거 공부하시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브리테너커 사전에는 안 올라가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 나온 다양한 신흥 어휘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전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이. 그리고 사전뿐만 아니라 논문에는 차고 넘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르노라고 하는 말을 가리켜서 그가 갖고 있는 그런 선정적인 적나라함을 문화적으로 잘 적용시킨 단어의 사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빈곤 포르노 이후에 푸드 포르노 같이 다양한 재난 포르노, 브랭 포르노 이런 식의 서브 개념들이 또 생겨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며 심지어 이 개념에 입각해서 NGO 중에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140개 국가의 활동과 연합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거나 병 걸린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구호 단체들입니다. 그 연합에서도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2014년에 이미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이 빈곤 포르노의 개념들을 적용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놓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모르는 거야.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준은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커뮤니티에서는 빈곤 포르노라는 개념이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게 영부인의 과거 스캔들이나 혹은 영부인 여성이라서 과잉 반응하는 거 아니냐. 뭔가 재발이 저려서 그러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모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면서 심지어 아무리 사전에 있다고 해도 이 맥락에서 그런 말을 꼭 사용해야 됐느냐라고 아주 점자를 빼면서 지적을 하는 지식인까지 이르면 단체로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모가 무슨 말입니까 국모가 여기서.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영부인이라도 문제 제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 거고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국모는 뭐 성역입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전에 직업이 안 좋은 직업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거의 사실로 증언하는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갖고 발끈하면 더더욱 그게 더 강조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영국의 텔리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언론이 있는데 텔리그래피에서 빈곤 포르노하고 발끈하는 걸 그대로 보도하면서 과거 거를 다시 쫙 훑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충성심이 아니에요.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지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정말 분노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왜 그렇게 아동들을 방문하고 구호하고 이런데 왜 여성들만 거기 보내냐는 식으로 지적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건 성별 분업에 따라서 남성들은 정치 여성들은 꼭 아동한테 방문하고 애처로워하고 봉사하고 왜 여성은 꼭 거기에 갇혀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야 돼요. 그 연장선상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개념으로 확장이 되고 자충수가 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단어가 성희롱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단어를 듣고 포르노를 연상시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 두 분이 볼 때는 어떠세요? 일단 원래 포르노라는 건 아까 이제 푸드포르노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용어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직접적이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본능의 감정을 충동질할 때 그럴 때 포르난 단어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수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환기시키려고 하는 용도이지 그 콘텐츠 자체의 성애적인 어떤 측면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분명한 의미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장경태 의원이 그럼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 의도가 없어요. 이거는 공식적인 용어이고 학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특히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개인적 욕망이나 의도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에요. 성희롱이 되려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제가 이성한테 무슨 의도를 가지고 구사를 해야 되죠. 성적 관점에서. 그런데 이건 성적 관점이 전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3의 공익을 위해서 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아동이나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공적인 차원에서 사용을 한 것이지 개인의 사익이나 의도를 가지고 흑심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희롱 범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성희롱은 가장 문제가 자기가 스스로 느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꼈나요? 느끼셨나 보지. 그럼 본인이 얘기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성희롱은 본인이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흑기사들이 난리네요. 그렇죠.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데 포르노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과 붙었을 때 우리가 언어학적으로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근, 어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뿌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한가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어떤 말과 어우러졌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입니다. 포르노라고 하는 말도 어원 자체는 성행위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원이 발전하면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빈곤이라는 말과 붙으면서 이거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알던데 빈곤 포르노니까 아, 빈곤을 포르노처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지? 이렇게 알아들어요. 핵심 의미가 빈곤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뭘 비판하고 싶었냐면 포르노라고 하는 성애적인 그런 자극을 비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이의 인권을 너무 못 지켜주고 자기가 대상으로 그냥 소비를 했다라고 하는 걸 비판하는 게 맥락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이상하게 국민의힘이 만들어버린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쟁점 이 단어가 어울릴 만큼 문제의 행동이나 사건 혹은 사진들이 있었는가 이걸 좀 팩트를 체크해볼게요. 일단 이런 사진과 행동들 행동을 사진으로 옮긴 것이죠. 네.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혼자 기념하기 위해서 간직했어.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온 동네 사방팔방의 전 세계에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대포했죠. 네.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거기에 의도성이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그게 관건이었고 두 번째는 사진을 어떻게 찍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석 나온 거 보면 최소한 두세 개의 조명을 설치를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빛의 방향이라든지 그림자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표정 이런 것들이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포즈를 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오드리 헷번의 단돌 구도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세 번째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픈 아동들이잖아요. 암 환자들이고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그 아픈 아동들의 현장에 갔을 때 아동들의 일단 동의를 받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아마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기본 아닙니까? 맞습니다. 걔네들이 아픈데 내가 혹시라도 뭘 전파할 줄 알고 마스크를 안 쓰고 갑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큰 거죠. 다른 보도에서 또 나왔던 건 뭐냐면 이제 아픈 아이가 있는데 자꾸 이제 어떤 몸짓을 유도하는 거죠. 그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아픈 아동들한테 그런 일방적인 어떤 의도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들이 적절했느냐라는 거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통의 빈곤 콘텐츠하고는 좀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빈곤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고 거기서 자기가 어떤 이제 행위를 하고 있다라면서 의식 있는 사람인 것처럼 뭐냐면은 자기가 포용력이 있고 배려심이 있고 이런 것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드러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좀 더 안 좋았던 거는 아픈 아동들이 치료받는 공간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다른 일반적인 빈곤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런 장면들을 여과 없이 보냈기 때문에 이제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최소한 빈곤 포르노를 연출하고 있는 그런 그 회사들 구호단체들 그들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을까요? 자기를 위한 사익으로 보이는 장면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치 홍보수단이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평론가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공간 자체가 예의와 격식을 갖추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돈 많은 나라에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심지어 마스크도 안 하고 아이들과 접촉할 때 암 환호들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면역력이 약한 친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가서 덥석덥석 안 와요. 뭐 충분히 소독하고 한 겁니까? 그러면 소독하는 과정을 보여줘야죠. 빈곤 포르노가 안 되려면 그런 과정들을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 캄보디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진이 지금 한 100여 장이 있습니다. 단 한 장도 SNS에 올리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애들 얼굴이 노출되면 걔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애들 머리에 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우리가 잡아주고 씻겨주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막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재밌다고. 있었어. 우리 멤버 중에도. 그런데 우리 리더가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그거 주변에 유포하지 마세요. 올리지 마라. 아이들을 좀 생각해보라고.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현장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기사들을 보면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 병원 원장도 좋아했고 누구도 좋아했고 누구도 좋아했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기렉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정말 원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닌지를 파헤쳐야지 기자지. 정말 돈 때문에 혹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희망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아이들을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건 상업적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놀아난 거고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많은 그런 기관들이 싫어해요. 이런 거를. 그래서 캄보디아도 이 접촉을 어떤 단체로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많은 기관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콘텐츠로 노출이 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거절하거든요. 의식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허용한 기관이라고 하면 그 기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좀 언급하셨듯이 결국 언론이 해야 되는 일은 그런 부분들을 짚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운 거죠. 그 기관은 정말 공신력이 있고 왜 저렇게까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저널리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작 우리의 언론은 많이 달랐습니다. 이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결과가 있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선한 결과는 사실은 이게 진짜 바람직하지 않은 게요. 이게 가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잘 쓸 거 명분이 그 현장에 가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음의 뭔가 동함을 느껴서 뭔가 기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한 착각이죠. 예를 들면 대통령 부인들이 왜 이런 곳에 안 가느냐 의식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고 안 가는 겁니다.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해외에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게 적나라한 그런 빈곤 포르노물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부를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무슨 문제였냐면 의식에 그러니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부를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압도당해가지고 피로증을 많이 느껴서 오히려 감소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로 보면 왜 기부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조사해 보면 가장 1위가 뭔지 아세요? 그 기관이 과연 투명하게 잘 사용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부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곳입니까?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사실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지금 심장질환은 아동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고 예산은 얼마고 또 기부를 해주면 어떻게 쓰이고 이런 걸 투명하게 하면 왜 시민들이 그걸 관심을 안 갖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그런 대통령 부인이라는 할 일은 예전에 1980년대 이후로 문제가 돼 있는 그런 동정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부금의 어떤 내역들을 투명하게 모집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트렌디한 거죠. 그런 점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문제 삼는다.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끔찍한 보도는 김건희 여사가 다녀가지 않았더라면 애들은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보도한 거죠. 그거는 선한 결과를 내어서 행위를 갖다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김건희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거는 그런 보도를 함으로써 포르노를 완성시킨 거죠. 말씀하셨지만 그런 자극에 의해서는 어중이 떠중이들의 일회성 기부밖에 안 생깁니다. 지금도 김건희를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기부를 했겠죠. 계속 할까요? 그 사람이? 이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받으면 방문 안 했으면 아이들이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캄보디아가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럼요. 아니 캄보디아는 국가가 아닌가요? 그 기사에 대해서는 국가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지금 G20 정상회담을 왜 했습니까? 서로 간에 동남아시아를 포함해가지고 국간에 서로 간에 협력을 하고 동반전인 관계로 간다는 건데 이렇게 한 국가를 무참하게 그렇게 폄하해도 되는 건가요? 외교 결례죠.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짧게 나눠만 봐도 사회적으로 이미 판단이 끝난 사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철면필을 깐 걸까요? 그냥 12구 참사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나고 매일 공부하신다는 교양 넘치는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충성 경쟁으로 김건희의 눈에 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댓글이 사랑받았습니다. 야 공천을 김건희가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사실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계속 언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빈곤 포르노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특집 방송까지 했던 곳이 SBS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 전체가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드리 헷번 그 영상의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가요.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벌거벗고 있고 아이들은 다 아파요. 굶주름에 있어.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오드리 헷번이나 그게 이제 위치가 바뀐 거거든요. 유르네아 사람이 가요. 김혜자 씨가 가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깨끗해. 그리고 마치 무슨 선지자처럼 딱 들어가고 굉장히 동정어리게 만들고 이런 구도를 짜는데요. 결국에는 그 상대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흑과 백의 문제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구호를 해준 사람처럼 구도를 짜고 있는 것을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대통령 영무원이 직접 보여준다라는 것. 그런데 좀 놀라운 건 뭐냐면 그동안에 언론들도 그 점들을 비판하기도 했었고 방송에서도 그런 비판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얘기들이 싹 사라지는 거 보면서 굉장히 참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방송의 태도에 대해서 좀 놀란 그런 상황이에요. 이 SBS가 97년도에 희망팀이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뒤로 오면서 조금씩 주제나 소재가 달라지긴 했지만 처음에 했던 것은 그리고 2014년에도 했던 것은 확실하게 빈민 넘치는 곳에 가가지고 탤런트 다 이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게 하고 탤런트들 눈물 흘리고 이런 거 담고 그러면서 기부금 쏟아지게 이게 97년도에 있었어요. 97년도가 어떤 때입니까? IMF로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는 기획 아니었습니까? 정권이 이만큼 우리나라는 잘 살게 하잖냐. 어떤 불만들이 많더라도 일단은 닥쳐. 경제가 아무리 힘들다 그러지만 얘네들보다 더 힘들래?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러면서 기획이 그런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시리즈를 2014년 이후도 계속 이어갔어요. 제발 SBS는 방송국으로서의 품위와 또 원칙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당시에 조선일보까지도 비판 기사를 썼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이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은 이 벌거벗은 임금님을 만들고 있는 언론들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언론에 걸린다. 제가 이것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2년 그러니까 10월 13일에 예를 들면 메일신문에서 어떤 기사를 실었냐면 작년 빈곤포르노 광고 큰 폭 늘었다. 41억 원에서 53억 원 그래서 이 끝부분에 윤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과도하게 자극적인 영상으로 영상 속 등장인물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인권을 고려해서 표현에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이게 국힘당의 의원님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빈곤포라는 말도 썼어. 그리고 메일신문이라는 건 대구에서 발간되는 신문이에요. 언론에 다 썼어. 그런데 왜 윤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땐 사용해도 되지만 영부인에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미 이미 다 쓰고 있는 단어잖아요. 언론이 자기 구실만 하면 이런 게 논쟁도 안 되고요. 김건희 여사가 거기 가지도 못했겠죠. 언론이 제대로 감시를 했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야 MBC 너 안 태워줄 거야. 이러고 있고 그리고 아 저 CBS 기자하고 채널A 기자 두 분 좀 오세요. 그래가지고 간담회 가가지고 자기 둘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언론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뭔가 좀 저기 품 안에 들어가면 막 혜택도 받고 막 이럴 것 같은데 TV조선 보세요. 재승인 위기에 놓여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세상에 검찰이 후두로 까가지고 방통일을 갖다가 압수수색하잖아요. 이런 혜택을 받고 싶은 거야. 쪽팔리인 줄 아세요. 그래도 언론이 지금 권력이랑 짬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정말 답답한 부분은요. 이런 사진과 영상들이 선한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아동의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해야 될까 선한 영향이요? 선한 영향이 있죠. 캄보디아 가가지고 한국 잘 살아 우리 캄보디아는 못 살아 캄보디아는 아픈 애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겠어. 뭔가 자긍심을 국뽕식으로 불어넣어준 결과는 있죠. 그럼 캄보디아는 문제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도 아픈 친구들 많고요. 유럽에도 많아요. 꼭 왜 캄보디아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상대방국을 폄하하고 모욕을 주면서 해야 되나요? 그건 오히려 거꾸로 우리 국격을 갉아먹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두 개로 좀 나눠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 이런 허무 맹랑한 그런 억지를 쓰는 정치권들이 두 번 다시 정치를 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 다 기억해 두시고 절대로 다음번에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안 됩니다. 공천을 받더라도 다시 그 사람이 당선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대구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진짜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라도 계속 말리고 해서 그 사람이 야 이런 짓을 했다가는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나 영부인한테 잘 보여도 떨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언론들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이들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법제화를 통해가지고 언론사 사주가 건설사나 이런 데가 안 되게끔 만들고 공영 언론들의 역할을 더 키워야 되는 거가 방법인데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이나 민주진부진영이 잡았을 때 공영 언론을 제대로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 노력부터 제대로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공영 언론의 사장 투명하게 뽑는 거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했고 KBS 시청료 올리는 것도 결국 못했잖아요.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 빈곤 포론을 활용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메일신문 얘기하셨는데 41억 광고비 내던 걸 53억 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 뜯어내가지고 광고하는 거예요. TV 광고를 그 TV 광고를 누가 먹고 살아요? 종편들이 먹고 살아요. MBN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 광고 그러면 자명하잖아요. 그런 빈곤 포르노 광고를 하는 데 지원금을 끊으세요. 그리고 지원금을 끊는 사유를 명확하게 얘기하십시오. 당신들이 TV에서 이런 광고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내 돈이 쓰이는 게 싫어서 끊는다. 그러면 희망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저도 마지막 말을 하겠습니다. 원칙은 아픈 아동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수단화한 사람한테 손가락이 가야지 그 행위를 지적하는 사람한테 윤리위 제소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본말이 전도되게 되면 앞으로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 미친 자본주의 사회예요. 뭐든지 어떤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지도자를 뽑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국가 권력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로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국민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점이 이번에도 다시 드러났고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빈곤 포르노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언론이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성수대로가 아니면 이것조차도 제대로 지적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수대로를 통해서라도 빈곤 포르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광고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정치시사문화평론채널 김성수TV의 성수대로 지금 성수마트와 함께하는 것 아시죠? 성수대로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언론에 대해서 싸워가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수마트와 함께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성수마트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 쇼핑몰 판매 수익금은 성수대로 운영비로 고스란히 돌아오고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신선한 제철식품 간편식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도 있고요. 이제 연말이니까 연말 선물도 성수마트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빵준서 제품들도 있고요.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 쇼핑은 후원이 됩니다. ss마트.co.kr 회원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료배송이고요. 성수대로가 배송비를 같이 부담해드립니다. 주소창에 ss마트.co.kr 바로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 채널에도 나와있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따뜻한 커피도 많이 찾으실 텐데요.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마니아 김성수 평론가가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은 커피를 만들었는데 그 커피로 겨울 나 보시면 어떨까요?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 그리고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라고 불리는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웠습니다. 원두를 분쇄할 때는 진한 커피향이 행복감을 주고요. 갓 내린 커피는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밀도 있는 바디감을 줍니다. 달달한 맛 상큼한 신맛까지 뒤탈아오는 김성수 커피 지금 드립백 세트 한 박스에 열 봉 들어있는 드립백 세트 커피 세 박스를 담아서 전단과 함께 배송을 해드리고요. 3만 9천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원두 세트도 있는데요. 3만 6천원에 배송료 3,300원이 별도입니다.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가 무료입니다. 010-8304-2124 문자 예약 주시면 됩니다. 010-8304-2124 김성수 커피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파격수다 이슈 이슈다는 여기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뵈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